왓츠어 너무 어려웜 왓츠어가 겁나 센데 어려움 흡 흡 흡 흡 흡 흡 아 이렇게 무에 뜨면 다 부수면 되는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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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상자 돌려차기 아까도 돌려차기 같은 걸 넣었어야 했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필요없어 보인다 아 내 잉크병 손절을 쓸까? 죽성을 쓸까? 잘하는 게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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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기긴 한 것 같은데 외독 저열작상 싫은데 먹지 말까 그냥 작상마트로 저열 이럴땐 작은 집이 더 낫네 킹은집 다시 뭐니 썼냐 같다 관뿌... 관뿌플... 관... 필요한가? 의식용단검 아니 의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관... 왓츠와 결국에 진도 카드 나오면 그제서야 백에 뭘 넣을 수 있는데 똥캐릭 교훈? 교훈에 제거할까 아니면 교훈에 태양계를 할까? 아니면 태양계 제거할까? 태양계에 교훈 있을 수도 있잖아 흠... 어? 천잰데? 사색 무외... 마요 이런거 없다 일진광풍... ㅋㅋㅋㅋ 어쩌지 사색에다가 마요까지 들고 갈까? 마요도 지금 이렇게 땡기진 않네 교훈 먹기 제거하기 잠코덱이라 교훈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투에서 포션 먹고 엘리트는 포션으로 잡아야지 마요 빠짐 1댐 아니 정권수양 마요 있어서 정권수양 쓸만한데 근데 정신수양이 제일 낫지 아니 디노카드 안나오면 덱에 카드를 넣을 수가 없어 2댐 1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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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댐 아니 근데... 진노 카드... 아 진노 달라고... 진노가 있... 진노가 있어야 되게 카드를 넣지... 과로님 혹시 보스 유물 안 드셨나요? 아 태양계 먹으셨구나 착각했네요 할아버지... 이제 보스 유물 아니에요 탑 할아버지... 아 내... 내 분화 그... 군화다... 잉크병 은근히 트롤 많이 한단 말야 헐... 포션 써야겠네... 아니... 이래가지고... 이래서 진노 카드 없으면은... 백에 뭘 넣을 수가 없어... 숫돌 숫돌 축성 소절 교훈 타격 도예... 도예... 맹고... 맹고 젤리를 먹는 나... 계노 3 개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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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노 4 개쓰는... 계노 4 개쓰는... 계노 4 개쓰는... 아 Belgian 로작 오답 사병제 땅절곤 휘갈깅 오리아르콘 비단병 비단병이 죽었어 미틸 스테리버라고? 펜촉이랑 쌍절곤 같이 가는거 너무 편하다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이건 차는게 맞음 야 진노하고싶다 아니 진짜 진노 카드 안나오니까 뭘 할수가 없네 아이텍 빌딩을 할수가 없어 진노 안나오면 아니 진짜 진노 카드 안나오니까 뭘 할수가 없네 아이텍 빌딩을 할수가 없어 진노 안나오면 진노우 아 오르바이트 땡큐 마요 아니 요가 요가 쓰레기야 진짜 힘들게 흘러가네 힘들다 힘들어 아스트롤 라베 밖에 없겠다 아니 미친 첨탑이 나보고 죽으라는데 이야 이래도 안죽어 독하다 독해 왓챠의 마지막 양심 뇌오리 타격 대전 뇌오리 타격 왠이 이름에 타격이 들어가는게 아니네 자네는 타격이 될 자격이 있네 컷 그를 때리는게 맞았겠군요 아니 진노 카드 하나만 줘봐 아니 뭘 할 수가 없네 아유 답답해 진노 좀 하자 왓챠 왜 화를 났네 나는 화났는데 왓챠가 화가 안났네 어둠이 특 매우 오우 강력함 앗 비싼 애들 나왔다 비싼 애들 나왔다 아니 아니 어제 같은 것만 나와 대충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이라는 내용 공 예잡기도 좋은 일이 아니겠다 기운 일이 아니겠다 다 하지만 잡았죠 잡았네. 잡았어. 배중시계. 추월. 아싸. 추월. 하지만 우리 스타드 점탑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지면 가끔씩 재구성 같은 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판 디펙트에 히카드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오. 스타듀 벨리트. 쓰레기통에서 아이템 나옴.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도 나오지 않나? 정말 이상한 게임이야. 버거다움. 스타듀 벨리에. 초콜라 티에였나? 신작 게임. ASH. 눈물거리 그 아저씨 맨날 말은 우리 신작 개발 중입니다 하면서 뚜껑 열어보면 신작 아니고 저거임 스타듀벨임 개발자님 신작인가요? 아닌데 스타듀벨린데 저지 저지 잼타듀벨리 엠타듀벨리 와 기생충 나니? 앞에 가서 이제 하나 지우면 하나 지워도 드로우가 필요하네 드로우가 있거나 아니면 주월이 하나 더 있거나 주월 나눠서 나오면 이제 진노카드 없어도 되겠지 보물은 축성이다 보물은 축성이다 156 울화는 좀 사색 울화가 괜찮은 콤보긴 한데 주월을 한번밖에 못 보니까 별로 예예예예예예 땡굴 돈 아꼈다가 다음 층에서 제거 하나 더하면 될 것 같아요 4 4 4 4 마이오 4 3 김장 허접팩 목 씻고 기다려라 김장 허접팩 목 34 49 센터 회피도약 하나 더 안정성은 올라갔는데 에반드이고 확실히 디노 카드는 두개 있어야돼 아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열받어 얼업혀짐 베피도약 쓸 수 밖에 없네 이러면 개열받네 개열받네 진짜 달팽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ops 헉 헉 덕가야 구옥까 한장 더 지우면 안정성 더 올라가겠지 배고프다 죽먹어 2371 보통 저녁 방송중에 먹었었는데 오늘 안먹어가지고 햄버거 부상이 제일 나은 것 같음 부상이 제일 나은 것 같음 하지만 샹크스 괜찮아 팔 하나 정도네 일주일 때 금강정 광휘 기본 카드가 제일 생 캐릭터가 있다 이기긴 했죠 정말 갓잼이야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죠 그اه였군 그 celery 시계라서 현재 시각을 알려줍니다. 배중시계가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포즈 업색 굿 구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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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스텍 부해가 있고 외에러